워왕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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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형 수비도 안좋고 공격도 안좋아 자 오앤! 스피드가 무려 99, 골결도 99까지 올라가는 미친 거식이죠? 아 토레스! 토레스는 솔직히 갖고싶긴한데 우리 마드리드, 아틀래티코 마드리드 토레스보다 안좋다는 안좋기 때문에 뭔가 찝찝해 김정현이 쿠라! 몇 코인 있나요? 어... 아... 비밀! 비밀! 자! 오앤! 바로 한방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갑니다! 최명순 인꾸라! 갑니다! 윽! 윽! 난 8천 코인에 셋 다 뽑았다 오! 꽤나 쓰셨군요 오! 파빈이 검고 나왔다! 윈전술의 센터 컨뜬 루카쿠 주전 딱 좋겠네요 아 윈전술! 저 윈전술 지금은 안쓰는데 원톱쓰고있는데 나중에 한번 써봐야겠다 확률 극악입니다! 토레스 둔타 카드인데요 아 맞아요 둔타 카드요 자 다시한번! 도적 갑니다 노골은 2천 코인에 뽑으라요! 1천 코인에 모두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앙! 앙앙앙! 앙앙앙! 알론소 뽑았는데 너무 느리네요 그냥 공 잡으면 패스해야돼 아유! 팀버프 사용 안하는 노골은 쓸데없는 토레스 그렇죠 5만 코인 쓰신 분도 있더라구요 어 나 그러면 안되는데 어 나 그러면 안되는데 어 나 그러면 안되는데 어 나 그러면은 나 안되는데 나 빨리 나와야 되는데 조금만 집중! 아앙! 불길한데? 파비뉴 나오면 알론소 나오던데 안나오는데? 70 뽑았는데 파비뉴만 6명 나왔어요 아! 원하는 선수를 가질 수 있으셨겠군요 무려 2명이나 아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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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골풍은 만코인 안에 나온다 만코인 너무 많은데? 아앵! 자 지금 이게 400코인 짜죠 400코인 자 400코인 갑니다 앙! 아앵! 아앵! 원톱조초양 윙미들 써서 윙미들 써 크로스 이어지는 까꿍 아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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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코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코인 안에 모드로 뽑아보보겠습니다 500코인 아앵! 진호님은 2000코인에 3명 다 보 oyn 으어어어! 안구arah 일단은 한번 써보고요. 전 주전으로 쓰고 싶긴 한데 그래서 네이마르 홀란드로 트레이드 했어요. 잘하셨네. 여섯 번째 아 개불길 그러지마요. 그런 소리 하지마요. 오 반다이크다! 드디어 반다이크 뽑았는데 전작 인작이 필 아니나요? 아 그러지마요. 최정훈이구라 아직 못 뽑았습니다. 지금 뽑고 있습니다. 렉! 렉! 아 콜라니구라 지금 8번 했나요? 7번 했나? 백법에 1코닉 알론스 나와라. 이야 너무 안 나오는데 벌써. 나 저번에 못 뽑았잖아요. 한 2800코인스 한테 못 뽑았거든요. 어이 그러면 안 되지. 이번에도 그러면 안 되지. 7반다이크? 어라 왜 이러지? 나 너무 늦게 뽑아서 이거 없나? 토레스 냄새가 난다. 7반다이크 꼭 뽑길 바람 덕배 올림 200코인의 알론소는 알론소는 야 잠깐만 나 이거 5쯤 벗고 어이 열받네 이거 잠깐 5쯤 벗을게요. 잠깐만요. 어이 너무 소리지리지 마요. 태어난지 얼마 안되지. 알겠습니다. 아 주먹만이 구라 데일리 마주니 구라 오늘 패드 가져와서 3연승에서 어휴 최정우님 드디어 위닝 시작했군요. 축하드립니다. 다 팔렸어요 돌아가요. 아니 왜 안나오냐구요. 왜 안나와요. 이거 뭐예요. 나 메시 뽑고 일단 메시 뽑고 갈게요. 아 뭐야. 토레스 절대 안나온다고요? 자 일단 메시 가져올게 메시 이거 뭔데 이거 뭐예요. 판다 판다님 슈퍼채팅 5천원 감사 땡커 후원해주신 거시기가 거시기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거시기하고 거시기한 방송이 되겠사옵니다. 후보 지지지지지가가가가가 비비비비 아마 우리 판다님 지각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오엔 푼 오엔 푼 줄 알이에요. 판다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노구리가 벗은 옷이 어딨나 어 잠깐 팬티 벗었어요 팬티 팬티 벗었어요. 이제 스카픔만 하고 있어요. 갑니다! 예! 아 판다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열심히 시청 좀 꼭 나오시길 저도 이번에만 좀 썼어요. 토레스 오엔 12,000코인 해먹었어요. 지금 13,000, 14,000코인 하지 않았어요 지금? 아 아니구나. 1,300? 와 오엔 뽑으려고 200뽑했는데 3토레스 2알론서 나오네요. 야 제가 아직까지 오엔을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저번 작도 그렇고 저저번 작도 그렇고 왜 안 나와? 아 지금 몇 코인 난 거야? 지금 한 1,400코인 1,500코인 했나? 왜 안 나와요? 알론서 패스 그냥 다른 패스 마스터같이 그냥 좋은 정도인 줄 알았는데 써보니 기대해보다 훨씬 좋네요. 아 왜 안 나오냐고요 왜? 아 그린드도 뭐예요? 아 재판힘도 와 아 그린드도 뭐야? 메쉬바르샤 성립기념으로 주는 거예요. 아하 축구베리아님 안녕하세요. 제 이름을 다섯 번 부르면 다섯 번 안에 나와요.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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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얼마나 준비했나요? 어 한 2,000코인?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하나도 안 나오는데. 2,000코인에 7,5원 7, 알론서 1, 토레스 나왔어요. 2,000코인에? 엄청 잘 그 정도면 많이 뽑... 잘 된 거 아니에요? 웨이! 토레스 뽑으려고 2만코인을 쓰셨구나. 아 미쳤나 보네 이거? 아 이거 없는 거 아니야 진짜? 아 묵념 한 번 갈게요. 묵념.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다같이 묵념 자 조용히 묵념 마이크로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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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올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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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수에 3번 부르면 5000코인 안에 나옵니다 만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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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론소 갖고싶으신 아니요 지금 12000코인 세일해요 8만원 돈 아 저 그거 샀어요 2500코인 3트레스 4호에 나왔어요 왜 남아 안나오냐고 노골용 3만코인 넘게 있으시다 아니야 기분탓이에요 일단 화면에 보이는것만 37000코인 아니 기분탓이에요 기분탓 3700코인 남았어 아 석하님 안녕하세요 멈췄나? 제 몸까지만 아니 하나도 안나오잖아요 뭐야 자 나갔다오자 나갔다오자 토레스 700을 썼는데 나왔어요 안나와요 오 이노님 몸은 많이 괜찮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엔왜 뽑아요 좋아요? 한번 써보고싶었어요 저 오엔을 아직 한번도 안 써봐서 오엔 써보고싶어요 로버트슨 나오면 그후 5번안에 오엔 뜹니다 3500코인에 처음 핑크 떴는데 그게 토레스예요 오오 이러다 처음나오는게 알론소다 아 그럼 안되지 사이버펑크는 재미없어 보이던데 사이버펑크 3100코인 태웠는데 토레스 나왔어요 지금 제가 얼마 썼냐면 여러분들 2600코인 쓴 것 같은데 2600코인 나 벌써 2600코인 썼어요? 아니 그냥 3만원 돈이 그냥 하늘 위로 날아간 거야 그냥 날아간 거야? 얼탱이가 없네 얼탱이가 없어 어 디룩 바니꾸라 아이콘이 확률을 줄인 것 같아요 전 오엔 주전 쓰는데 개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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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나와버리죠 그렇지 싸비알로소는 아니겠죠 설마 그렇지 그렇지 치이! 너구리님 오웬 꼭 뽑으세요 후원합니다 허춘부장 아마 허춘님 오웬 꼭 뽑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뽑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허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알론서 피로르랑 비슷합니다 둘 다 느리고 패스 좋고 굴독자한테 침을 왜 뱉어요 내가 언제 굴독자한테 뱉었어요 알론서한테 뱉었는지 침뱉기가 배꼽에 안좋다네요 노구씨 죄송합니다 뭐가 많이 바뀌어서 잘 모르겠다 오 뭐 뭐가요 오 그리피디니쿠라 뚜루 편안하다고요 37000코인 있는데 있는거 걸리셨어요 아 기분탈지 기분탈 미안합니다 진짜 처음 뽑은게 알론서일줄은 리버풀로 바꿔봐요 오케오케 자 리버풀 갑시다 리버풀 지금 알론서 하나만 나왔어요 알론서 지금 얼마 썼냐면 3100코인 썼어요 3100코인 아 3100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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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 알론서 하나 나왔어요 알론서 미친거죠 자 리버풀 자 리버풀가 리버풀 로비 굴러서 축하드립니다 이제 5원 나옵니다 5원 가자 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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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윈 침뱉는거 미녀랑 안어울리죠 미녀랑 왜 안어울려요 미녀는 침뱉는걸 좋아해 그치 미녀는 침뱉는걸 좋아해 폭풍간지님 슈퍼채팅 12000원 감사땡커 후원해주신 거시기가 거시기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거시기하고 거시기한 방송이 되겠사옵니다 쿠퍼 오웬 빨리 뽑으시기 아 우리 폭풍간지님 응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빨리 나오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빨리 오웬을 써보고 싶다고요 오웬 저 테스트 좀 해볼라고요 아유 폭풍간지님 너무나도 감사땡커 나는 2000에 3명 다 뽑았는데 우와 지금 3200코인 썼죠 널 사랑하지 않아 부르면서 뽑아보세요 바로 나올 것 같은데 널 사랑하지 않아 너도 알고 있겠지만 미안하다는 말도 용서해달란 말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그게 전부야 이게 내 진심인 거야 야아악 야 드럽게 안나오네 진짜 오웬 슈저 붙이실건가요? 그거는 고민 한번 해보려고요 아니 지금 3500코인 썼어요 3400코인 오우 오오우와Time 슬블러스에 감단댕커 오엠 뽑으시면 주전으로 쓰실거죠? 일단 주전 일단 주전 갑니다 가래가 흡연자급인데 뭔소리야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이거 지금 그냥 막 돈이 막 나가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코나미가 할인하는게 괜히 할인하는게 아니네 확률을 줄이고 할인하는거였네 이거 나쁜놈들 확률을 줄이고 할인하면 그게 할인이냐? 으악! 내가 볼 땐 그거네 확률 줄이고 할인했네 그러면은 아주 그냥 다 사가지고 얼씨구나 좋다고 뽑는거였데 그게 할인이 확률이 낮춘거였어 아주 그냥 리버풀의 천적 어디에요? 어 몰라 아무거나 골라 어 말하도나님 구라 검란드 슈조 체감 어떠신지 검란드 제가 이번작에 좀 많이 못 써봤어요 아직은 잘 모르는데 엄청 좋을거에요 확실히 노래 잘한다 노구리여 감사하대구 우웩! 진짜 되게 안나오네요 조용히 보고 있었는데 아 너무 안나오는데? 5원 나오지말라 하면 줄거야 나오지마라 노글레이션 오 티아고 어 얼마나 뽑았어요 지금 삼천 삼천 육백코인 뽑았습니다 아 맨유랑 에버튼이 천적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번 뽑고 맨유랑 에버튼 에버튼 가자 에버튼 5원이니까 맨유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이 너무 안나오는데? 나 이런적이 없었다고 말하더나 추모는 우리 내일 방송에서 한번 해보죠 노글림이 너무 많이 충전해서 코나미가 눈치챈거 아닐까요? 이 나쁜놈들 이 나쁜놈들 어 아직 평타 이상이십니다 이거 평타 아니에요 메뉴 메뉴 이번 위닝모바일도 뽑기 확률 되게 안좋았어요 코인 세일한거 다 샀는데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으에에에에에에에에 우에에에에에에에에 우에에에에에에에 메뉴 리버풀천적 맨시티 아닐까요? 우아아악 그렇지 그렇지 설마 아이코닉 또 나오겠어 아이코닉 또 나올 확률은 9분의 1래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불길하다 그렇지 피부색 아까랑 똑같은 거 같다 그렇지 그렇지 어? 와아악! 오인다! 하하하하하하 가르침 배틀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 오인이네 하하하 아아악! 하하하하 아 너무나도 감사대쿠 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맨유로 나왔네 맨유로 어? 전 뽑을 때 팀 이름을 바꾸고 뽑아요 오? 오엔나와라 뭐 이런 건가? 어? 아 나 이 가르침 배틀 준비하고 있었는데 크흐흐흐흐흐흐 토레스가 두 번째로 떠도 오엔까지 다니시나요? 쓰읍 야 일단 오엔 뽑았어요 미친노구리 하하하 와아 나 아까랑 피부색 비슷해가지고 살비알로르 줄 알았어요 어휴 축하해요 감사 땡커 감사 땡커 여러분들 저는 팀 버프 안 받으니까 토레스는 패스할까요? 우리 루맨이게 뽑죠 루맨이게 토레스 패스하고 루맨이게 하는 건데요 슈퍼채팅 2만원 감사 땡커 후원해주신 거시기가 거시기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거시기하고 거시기한 방송이 되겠사옵니다 쿠퍼 난 이제 자러 갈게요 키키 아마 드웨인 유님 아이고 벌써 주무시는 거예요? 아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오엔을 드디어 뽑았군요 드웨인 유님 감사 땡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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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토레스?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러분들 더더말고 아이콘이 한 번 나올 때까지만 하죠 더더말고 더더말고 아이콘이 딱 한 번만 나오면 끝나는 거야 뭐 알론소가 나오든 오엔이 나오든 그냥 그냥 시발 아 피니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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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드웨인 유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딱 한 번만 아이콘이 딱 한 번 나오면 끝나는 거야 아시겠쥬? 더 이상 하자고 하지만 알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오 월 월 오 알겠어요 오오오오오오 토레스 체감 미쳤다고요?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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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놀드 아놀드 또 나왔어 오케 아놀드 만렙까지 아놀드 오엔 잘 쓸 수 있게 체감을 보여주세요 기다려주십쇼 노골이가 바로 만렙을 찍어서 오엔을 보여드리죠 아 보여드리도록 하죠 그렇게 노골님을 가지고 있는 코인을 모두 쓰셨다고 한다 나오지 마라는 뭐야 하나 나와야지 오엔 뽑고 만렙 오케이 인정 만 코인 동안 안 나와라 5인이 더 좋아요 체감 좋다고 하면 안 뽑아요 노골은 어 그러네 체감 좋다고 하지마요 이게 내 진심인거야 토레스 궁금하신가봐요 토레스 제가 저번작에 잘 쓰긴 했는데 그 토레스보다 안좋은 토레스라서 사실 그렇게 뽑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만해요 돈 아까워요 5인 만날까요 순서보니 다음엔 토레스일 듯 또 나왔나요 저 지금 5인 나오세요 5인 아이코닉 한번 뜨는데 3만 코인인가 하시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되는데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그러면 5인 나와요 어 그럼 지르면 안되지 리버풀 버프갖고 5인 토레스 토톱쓰는거 보고싶어요 욕심쿠러기 노골 뿡뿡뿡 꼬마 토레스보다 체감이 좋아 에이 그건 말이 안되지 자 우리 팀을 한번 바꿔보죠 코인 아깝네요 토레스 뽑을정도는 아닌데 자 팀을 다시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아틀래티코 유니폼으로 가자구요 아틀래티코 아티 add 어둑 놀님이 엠블럼 귀엽네요 귀엽죠 장난 Original 에버튼으로 поддерж 하자구요 여기서 안나오면 에버튼 갑시다 아니 아틀래티코 마드리드의 토레스 보다 능력치가 안좋은데 체감이 좋다는건 말이 안되죠 그거는 그냥 기분탈이지 기분탈 주먹어인 다 뽑으셨구만 꼬마 토레스랑 느낌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패솔님도 그렇고 유튜버들 다 그렇게 말하던데 아 근데 팀 버프를 받으신거잖아 저는 팀 버프 안할거에요 저는 팀 버프를 안받을거기 때문에 능력치가 안좋을 수 밖에 없지 팀 버프를 받으면 저번 뭐야 아틀래티코 마드리드 팀 버프 안받은거랑 능력치는 비슷해지죠 스탯이 전부가 아니라는거 오래쓰면 아실텐데 저는 스탯밖에 안받습니다 저는 스탯이 아닌것을 믿는게 기분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노굴이죠 절대로 스탯 외에는 믿으시면 안됩니다 그것은 그저 기분탈일 뿐이죠 저는 모든 캐릭터 움직여보면 스탯이 전부라고 느껴지던데 지금 토레스 써보니까 부드러운데요 그니까 저게 기분탈 어 아까전에 우리 김태경님은 토레스 둔탁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람이라는거에요 다 다르다는거에요 위닝은 선수 고유의 특성이 따로 있죠 숨은 능력치 그 숨은 능력치를 증명할 수가 없다는거죠 증명할 수가 팀 버프 안받으면 토레스 굳이 뽑을 필요 없는데 꼬마가 헐좀 저봐요 꼬마가 좋다고 하시는 분있잖아 왜야드 김내구시더 이렇게 파가 나눠진다는게 기분탈이라는거에요 그리니까요 지금 꼬마가좋다는분도 있고 리버플리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잖아 이건 다 기분탈이라는거에요 능력치를 믿는게 맞다는겁니다 여러분들 머리 색깔이 다르다구요 길다구요 에잇 팀버프 안받은 리버풀톨에 쓰는 스탯이 일전드랑 비슷해요 일전드? 아 일반 레전드랑 와 나 지금 오늘 5천 백코인 썼어요 5천 백코인 5천 백코인 썼다구요 안 써보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 이거지 에이 그렇게 판단하면 끝없는 합리화가 되죠 써보고 뭐야 써보고 아틀래티코 마드리드가 좋다고 해도 더 써보세요 더 써보면 리버풀이 더 좋을걸? 이렇게 합리화하면 되는거고 끈이 없다 끝이 없어 둘다 써보셨대요 둘다 써보았는데 아틀래티코 마드리가 더 좋으시대요 그만 쓰라구요 오오 오오 써보고 얘기해줘 적어도 지금 아가 사하님이 둘다 써보셨다는데요 그냥 토레스 좋아해서 전 좋아요 아 토레스를 좋아해서 멈춰요? 아니 나 지금 벌써 2만원정도 더 쓴거 아니야? 아니 하난 나와야되는거 아니야? 갈아버리 샘 응 저렇게 아니 환님 그렇게 하면 안되지 마틀래티코 마드리드가 좋다고 해서 그걸 갈아버리라고? 그렇게 끝까지 합리화하면 안되지 에이 저렇게 하면 안되지 나 선수가 꽉 찼는데? 잠깐만 백명이 꽉 찼대 아 천명 천명 천명이 꽉 찼대요 오늘은 11시정도까지만 하려구요 갈아버리 샘 갈아버리 샘이 아 메리기니 쿠라 긴머리 간진하다고요? 아 왜 하나가 안나오지? 초이 쿠노님이 지금 몰래 굴똑을 누르시다가 딱걸렸쥬 물결표 딱걸렸쥬? 딱걸렸쥬? 스읍 아 너무 안나온네 꼬마토레스 리버풀 나오기 전만해도 루맨이게보다 더 좋다는 평도 있었는데 리버풀 토레스 나오자마자 평가떡락 꼬마토레스가 리버풀 나오기 전만해도 루맨이게보다 더 좋다는 평도 있었는데 리버풀 토레스 나오자마자 평가떡락 꼬마토레스가 안좋아졌다고요? 아 ogy오down researcher porter 에이 그만합시다 그만 얘 갈아버리고 만냅 찍읍시다